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인데, 오늘 22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의 Bible scripture는 Genesis 19, verse 12-22, but we'll just read verse 22. 제가 1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I'll read verse 19, chapter 19, verse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escape there quickly for I can do nothing till you arrive there. Therefore the name of the city was called Zor. 아멘. 아멘. 예배 오신 대학생들을 환영합니다. I welcome all of the college remnants who have joined our worship.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So I hope that through this word you will check upon your spiritual state.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롯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언약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언약은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거기에 롯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갈대에 우르르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에 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모든 가족들과 그 식구들에게 왜 가난한 땅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 번 정확하게 믿으면 그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목체계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이라고는 다르죠. 하나님은 한 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것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믿을 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합니다. 언약을 안 믿고 의심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 중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언약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경제,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언약을 가진 자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건강하려고 비타민 많이 드시고 있죠? 언약 가지고 있으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죠? 우리 삶 속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언약이 없으면 모든 만남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돼요. 언약이 있으면 그런 저주스러운 만남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가진 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장하세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미래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디 안에 있냐?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약 중심의 인생이 되면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언약 없이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 인생은 운명에 잡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이건 네 운명이라고. 또 정신력이 좀 강한 사람은 운명아 비켜라, 내가 나간다 하고 운명을 이길 것처럼 얘기하죠. 결국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딱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남겨주셨어요. 이 언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언약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철학, 이게 보면 답이 안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정확한 거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롯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죠. 또 언약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얼마 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단을 쌓는 것을 보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독립을 했습니다. 롯의 독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 보니까 복을 받아서 재산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같이 살면 안 될 정도로 재산이 불어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으면 내가 부카를 하고 먼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때 선택한 곳이 소동과 고모로 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때 재앙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성과 같다고 그랬어요. 롯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롯의 생활에서는 언약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언약을 놓쳤으니까 당연히 단을 쌓는 거 예배드리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우리가 서로 풀어버려야 돼요. 당연히 풀어버려야 돼요. 당연히 풀어버려야죠. 소동과 고모로 성에서 이 롯이 얼마 동안 살고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기 딸이 아주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현장 속에서 이 롯의 모습은 비록 독립을 했지만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대학부 학생들 중에서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독립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독립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런 상태면 여러분 점검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거 그럼 오늘 성경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표현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육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거울을 삼으세요. 거울을 보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어떻게 틀렸는지 알잖아요. 전에 한번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그리고 분주하게 빨리 하다 보니까 넥타이 메고 정렬하고 딱 나가는데 마침 집 앞에, 바로 문 앞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거울을 안 봤으면 완전히 교회에 가서 우스꽝 소리 들을 뻔했어요.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단추도 거꾸로 한쪽 밀려서 달리고 그랬습니다. 좀 부끄러운지 어떤 때는 넥타이하고 와이셔스하고 바지는 안 입고 그냥 나가려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여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잠깐만 당신이 서 있어보래. 막 계속 웃는 거예요. 문을 열려니까 바람이 부니 밑에가 추워. 없어. 우연은 다 준비됐는데 바지는 안 입고 있었어요. 그게 거울은 안 보이거든. 상반신만 보이고 하반신은 안 보이니까. 그런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롯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가 뭐고 사탄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뿐이 바로 그리스도 창세의 3장 15절 여자의 운손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쐴 때 같이 단을 쌌어요. 그 단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쌌 때 옆에 있으면 그 같이 동참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독립했을 때의 문제예요. 이젠 독립을 했을 때 혼자 사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언약, 단, 말씀, 포럼 이거를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끊임없이 천사를 보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이 누군지 신분을 알게 해주시고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천사의 도움도 모르고 신분관 건서도 놓치고 예배도 놓쳤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거 다 놓으신 거예요. 전에 전도하다 보면 젊은 미국 청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어릴 때는 다시 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해요. 대부분 대학을 하니까 독립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있는 주가 아니라 다른 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제가 만난 학생들 거의 95% 이상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영적인 거는 다 놓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지금 독립한 친구들 오늘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혼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거나 관심 없이 보내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뒤를 돌아봐서 소공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동과 고모라성에서 이 고모라성을 탈출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롯의 사유들이 농담으로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에서는 안됩니다. 또 롯의 철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주고 온 그것들에 대한 이 뭡니까 미련이 있어 뒤를 쳐다봐 버렸어요. 그때 천상 분명히 말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마라 했습니다. 뒤를 돌아와서 소공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표를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표의 이름은 나의 영적 상태 점검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하세요. 강단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간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먼데이 하루를 기준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대학방에 목사님이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나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한 두일 동안 5단계까지 여러분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과 제목을 기억하세요. 오늘 구원받은 로시 망한 이유 예요.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은 로시 망한 이유 딱 적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사이죠. 1단계는 이겁니다. 주일날 예배가 뭐였지? 말씀 제목과 말씀 구절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로시 신앙은 어땠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시간은 얼마에게 상관없어요. 5초로 5초로 15초로 30초로 하든지 사실은 주일날 강간 말씀을 생각하는 건 1시간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이피 그러나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겠습니다. 6월절 때 피 바르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경우는 피 바르라고 했으면 아마 전체를 다 발랐을 거예요. 웃기려고 하는 거지만 데이비 딕슨 같은 경우는 조금 찍어서 탁 발랐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발랐으면 됐어요. 여러분이 주일 강담 메시지를 말씀 구절 제목 생각하고 묵상 하는 겁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요. 여러분이 색깔을 딱 칠해서 될 수 있으면 빨간 붉은 색 계통 색깔 이렇게 딱 칠해주는 겁니다.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여러분이 언약계들을 쓰는 겁니다. 언약계들을 쓰는 겁니다.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의 답 신 그리스도 커버넌트 라이팅 언약계들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계들을 쓰는 게 2단계 빨간 걸로 가득 채우세요. 자 3단계입니다. 이제 성경 읽기 하는 겁니다. 역시 성경 읽기도 한 장 읽든지 두 장 읽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성경 읽기를 해서 지금부터 창세계를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창세계 1장을 읽어도 2장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성경 읽기 창세계부터 읽으세요. 자 그리고 4단계입니다. 나 홀로 예배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도 지금 현장에서 하루에 4번 나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막 바쁘다가도 나 홀로 예배 딱 시간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목상하고 또 언약기도 목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듬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헌금을 5불씩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4번 중에서 두 번째 드려지는 예배는 알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알류를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깊이가 달라졌어요.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4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5단계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도를 자료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또 이렇게 칠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화, 수, 목, 금, 토까지 쭉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100% 딱 치료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100% box are colored in but sometimes that might not take place.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아 롯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꽉 차있으면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면 그 삶의 내용과 그 반경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영적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관심 없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인 것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 이고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뭐 그래요. 나는 바빠요. 나는 바빠서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틀린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 이 로스의 로스는 자기 와이프가 죽으니까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들어가서 동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스의 자손이 모합과 안본 자손이에요.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 이라 이 말입니다. 로스는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로스 왜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미워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저주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꾸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육신적인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세상적인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는 취해서 산 거예요. 그걸 망킹하면서 살았어요. 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결국 심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젊고 어려서 심판이 없다고 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인은 70이고 80입니다. 물론 지금은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백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삶은 영원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내세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세의 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가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홀로 예배하고 전도를 위해서 계속 몸무릉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하늘은 요즘에는 복원 가진 초등학생이 굉장히 영적인 눈을 흘려서 전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대학생 이라는 말이에요. 몸만 대학생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대학생 바로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기억하세요. 서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릴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바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윤리를 맡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흐지부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거 어떤 결과가 원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스펙 잘 쌓았다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나가서 청소를 하고 별로 남의 좋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영적 서밋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졸업도 잘하고 스펙도 잘 써서 좋은 데 취직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좋아요. 어떻게 된 게 계속 경제 때문에 시달리고 문제 해결을 하고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서밋으로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인턴십 기간에 여러분 자신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최고의 상태를 자꾸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를 자꾸자꾸 하다보면 여기서 무엇을 더 하고 싶은 업그레이드 내용들은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창세기만 읽을 했다고 창세기만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으로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 성적표를 딱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슬퍼하고 조금 억울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학교 성적표 보고 아 진짜 내가 왜 이랬네 막 그렇게 후회하죠. 이제 좀 바꿔보세요. 영적인 성적표를 딱 가지고 아이고 주여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 성적을 좀 올리는 은혜를 또 받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분명히 장담하건대 이 언약 속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이 일과 학업 기능에 대해서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렘눈트 7명의 그 증거를 했어요. 이 시대에 많은 렘눈트들이 응답받고 렘누트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집중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이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포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큰 증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처음부터 주시고 그 그리스도 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꾸 언약 밖에서 찾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치고 애국이 원하는 걸 자꾸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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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고 롯은 언약을 놓친 사람이에요.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 결과 속에 이 언약을 지속한 사람과 언약을 중단해 멈춘 사람의 차이가 어떤지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롯의 일을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을 드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팀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포럼을 하시고 같이 팀원들에게 체크를 해주세요. 팀 리더들이 먼저 그 부분에서 깊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물론이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낮을 점검하고 그리고 교사들과 팀 리더와 팀원들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성적표 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영적 성적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한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롯이 놓쳤던 그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회복하고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식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준비한 아멘.